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지난 일요일 7월 14일이 이준열사의 순국일이었어요. 1907년 7월 14일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일요일에 제가 주말에 계속 다른 약속이 있었잖아요. 주말에 좀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사십역사 헤이그특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헤이그특사 이야기를 오늘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헤이그특사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주에는 사십역사가 하루 더 있어요. 이번주에는 사십역사가 그 재연절 특집으로 또 그 3인 3색방송 있죠? 그 3인 3색방송을 네, 아프리카TV에서 또 저한테 또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저 이번에 재연절 컨텐츠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준열사, 이상설열사, 그리고 이비종열사 이렇게 3명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그 헐버트라는 영국 사람도 포함된다는 게 정설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을 포함시켜야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복잡한 외교관계를 제가 조금 있다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당시에 그 외교 상황을, 국제 외교 상황을 제가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대한제국의 황제 자리를 지키고 있던 고종이, 이 늑약의 부당함과, 일본이 그동안 대한제국을 어떻게 야금야금 먹어 왔는지, 이거를 세계에 폭로하기 위해서, 이제 네덜란드에 헤이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네덜란드가 암스테르담이 수도고, 그 다음에 로테르담이 꽤 큰 도시가 있어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이 두 도시가 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알려진 도시 중에 하나가 헤이그예요. 배경, 1899년에 제1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었어요. 근데 이제 제2차 회의가 1907년에 열려요. 그래서 고종은요,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이 만국평화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3년에 고종이 나 여기, 대한제국 여기에 참가하고 싶어요. 하는 그 서한을 네덜란드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국제적십자위원도 가입하고 싶다. 이 서한도 네덜란드에 같이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1904년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사들이, 그래도 여러 통상수교국에 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있던 대한제국 공사가 이범진이었는데, 의친왕 아니에요. 이거는 헤이그 특사 3명이에요. 의친왕은 네덜란드에 안 갔고, 일본에 갔죠. 그리고 의친왕은 그 가톨릭 세례받았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의 외무대신이 알려주면서, 대한제국이 제2차 만국평화회의의 초청국이 됐다는 걸 이따 알게 돼요. 근데, 이거 초청은요, 당시 러시아는 재정이었어요. 러시아는 1917년까지가 재정이었던 거 아시죠? 러시아는 1917년까지 약간 농노재가 남아있었던 그런 사회예요. 그랬는데,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제안을 해요. 러시아 마지막 황제예요, 니콜라이 2세는. 그, 마지막 차를. 근데, 러시아가, 그, 원래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를 했던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그, 명성황후하고 손을 잡죠. 명성황후가, 명성황후의 편을 들어줬던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것 때문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었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 아관, 으로 잠시 몸을 피해 있었죠. 아관, 바천. 그래서 대한제국하고 러시아는, 나름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명성황후 덕분에. 그 명성황후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 유지를 잘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1900, 이때가 1904년이고, 그 직후에, 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재정이, 이제, 그때부터 약간, 그, 몰락의 징조가 보였지만, 러시아 재정이, 그, 러시아 재정이, 그, 본격적으로 추락하게 된 시기가, 러일 전쟁이에요. 쳤으니까. 음,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지죠. 근데, 그, 러일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이,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우리나라를, 그, 이제, 만국평화회의에, 초대를 한 거였어요. 러일 전쟁은요, 태평양에서 치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치렀어요. 청일 전쟁도 똑같아요. 청나라나 일본에서 싸운 게 아니고요. 한반도에서 싸웠어요. 청일 전쟁도 한반도에서 싸웠고,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싸웠어요. 동해바다, 동해바다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러시아 그 사이, 그 바다에서도 싸웠고, 태평양에서는 안 했어요. 확실한 건, 태평양까지 나갈 일은 없었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끼어서 희생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 직접적인 전투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본은 그때 이미 철도 부설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거의 전초기지처럼 써먹었죠. 러일 전쟁 때.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을 견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범진이 람스도르프를 통해서, 1905년에, 정식 초대장을 받았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러시아의 힘을 받아서, 만국 평화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포츠버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상황이 바뀌게 돼요. 그 정세를, 분위기 파악을 우리만 못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용익이라는 인물을, 해익에 파견하려고 했었대요. 이 용익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 말기에, 보부상으로 활동했던 상인이에요. 보부상 알죠? 뭐냐, 봇짐, 그, 가방, 가방을 등에 메고, 걸어 다니는 상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 5일장 열리면요, 그냥 길거리에다가, 자기 갖고 있는 걸 싹 펼쳐놓고, 자, 사세요, 사세요, 한 다음에, 거기서 장이 끝나면, 이동해서 다른 지역의 다른 날 장이 열리면, 거기 가서 또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보부상이에요. 응. 근데 보부상들은 그렇게, 그 날짜를 맞춰, 시작 날짜에 맞춰서, 전국 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이 빨라요. 그래서, 그, 이모군란 당시에도, 그, 명성황후하고, 민영기, 알죠? 그 민영기, 그 갑신정변 때, 그, 상처 입었다가, 그, 세브란스 병원의 창시자인, 그, 알렌의 도움으로, 그, 수술적 치료를 받고, 살아난 그 인물이에요. 자, 그 사이에, 뭔가 중요한 연락을 맡아서, 이때, 이제, 중요 인물로 등용이 돼요. 경제관료가 돼요. 아무래도 상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1905년에요. 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출국해요. 근데 11월에 출국했으면, 을산흑약이 딱, 그, 걸리는 그 시점에 출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국해서, 상하이에서, 연해주까지, 엄청난, 그, 범위 안에서, 왔다 가면서, 그, 연락을 담당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간에 살해당해요. 암살해당해요. 응. 이제, 이용익이 암살당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상동교회라고, 개신교 교회에 있어요. 상동교회에 출신 사람들 중심으로, 특사를 보낼 준비를 해요. 자, 이때 근대식 신문들이, 막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 대한메일신보를 발간을 하던, 그, 양기탁이라는 인물 있죠. 실제 편집장은 배설이에요. 원래 그, 뭐냐, 출판사나, 신문사 이런 데는, 그, 대표를, 사장이라고 안 부르고, 편집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표를 편집장이라고 불러요. 이 편집장은, 형식상, 그, 외국인인 베데리, 한국인은 배설, 그 사람이 맡았어요. 응.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인물은, 양기탁인데, 양기탁이, 이회영을 통해서, 이 만국평화회의 개최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회영은, 이 전덕기 등의, 인사들하고, 그래서 상동교회 출신이었어요. 전덕기도, 그래서 상동교회 사람들하고, 어, 우리 특사 보내자. 이걸 논의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한협회라는 모임이,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회영이, 안호영이라는, 내시를 만나요. 그 시절에도, 내신은 있었어요. 그, 뭐냐, 시명, 응, 시명 같은, 그 내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세명의 특사를 보낼 계획을 해요. 당시 이준열사는요, 상동교회의 청년회장이었어요. 네, 청년회장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고종이, 그, 말로만 황제지, 사실상, 황궁에, 유폐당해 있는 상태였죠. 말이 황제일 뿐이지, 그, 의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황궁에 유폐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 무슨 말을 하고 그런지를, 의사늑약 이후 설치됐던, 통감부에서, 다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통감은, 이등방문인 거 알죠? 이토이로금이. 근데, 특사일행들이, 이 통감부의, 그 레이더까지, 피해갈 정도로 치밀했던 거야. 그래서, 고종은요, 그, 위임장에다가요, 사인만 하고, 수결, 사인하고, 옥세, 도장, 꽝, 국세를 딱 찍어요. 국세를 딱 찍어가지고, 그, 보내요. 근데, 백지위임장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뭐, 뭐 조건 같은 거 써놓은 거 없고요. 그냥, 어, 니들한테 맡길게, 황제, 사인, 도장, 옥, 국세, 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의 작전, 이죠. 그래서, 그, 이 특사 세명이 얼마나 치면 됐냐면요. 처음에 서울에서 만나서 출발하면, 뭔가 좀 심상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곳에서 만나서, 그, 어디서 합류하자. 하고, 그, 진짜 몰래 출발한 거야. 그래서, 그, 근데 그런다고 해도 일본에 들통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헐버트가요. 고종의 친서를요. 그러니까, 고종이 친서를 또 써요. 헐버트라는 영국 사람한테, 또 써가지고, 이 헐버트는요. 이제, 영국 사람이잖아요. 일본으로 간 거야. 일본으로 가면서, 이제, 어그로를 끈 거예요. 어그로를 끌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이때, 그, 뭐냐, 상동교회의 청년대장이었던 이준열사는, 원래 그, 검사 출신이에요. 법, 이제, 우리나라 법관 양성소 1회 졸업생이었고, 이제, 한성재판소에 검사, 검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검사 보 시절에는, 법무대신이었던 이 하영을 탄핵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힘이 없으니까, 반대로 자기가 잘려요. 그랬다가 이제 의미사변이 발생했었고, 일본으로 망명해서,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했던 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이 상설이라는 인물은, 간도의 용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 서전서숙, 기숙학교에요. 그 학교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일제에 의해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의사늑약 이후. 근데, 이 상설은, 그 간도를 망명하기 전에도, 그, 스물일곱 살에, 이미 성균관장이었어요. 박사야, 성균관장이에요. 성균관이라고 하면, 조선 최고의 국립대였잖아요. 거기서,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민국공법을, 공부했을 정도로, 국제법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의정부 참찬을 역임을 했었고, 그래서, 의사늑약 때는, 당시 의정부회의를 담당하는, 실무관료였었어요. 근데, 의사오적들이, 이거를 날조를 해버리면서, 이, 이상설이, 여기에 낄 수가 없었던거에요. 그래서, 어떤 위법 절차가 있었는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위종, 이 위종, 이 특사 사진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머리가 제일 안 벗겨진 사람. 그, 이 위종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요. 외국어를 잘했어요. 이, 이 위종은 외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통역역할로 가는거였어요. 일단은, 이 위종의 아빠는, 주, 러시아, 대한제국 공사였던, 이범진 공사였어요. 이범진 공사의 아들이었어요. 거기에 따라, 20대 초반이었으니까, 20대 초반에요.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뭐, 그리고 일본어도 했겠죠. 일본어, 중국어, 뭐, 하여간, 좀, 문명국가에, 앵간한 언어들은, 다 쓸 수 있었던, 정말, 엘리트였어요. 외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명 다 다른 장소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이준열사가 먼저 서울에서 출발해요. 서울에서 먼저 출발해서, 빌라디도 보스토크에 가니까, 이상설이 있어요. 이상설이 있었고, 그리고 이준하고 이상설은, 그,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거 타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서, 거기에 있던, 이범진, 하고, 이위종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사가 여기에 모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니콜라이 이세에게, 황제에게, 짜르에게 보내는, 고종의 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기를 하면서, 당시 러시아 재정의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어요. 모스크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게 러시아 짜류를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던건데, 문제는, 이때, 우리나라는, 러시아 황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거에요. 러일전쟁은 이미 끝났고, 포츠머스 조약이, 그, 체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의 협약단계가 진행 중이었던거에요. 그래서, 그, 이제 러시아에 있던, 대한제국 공사 이범진에게, 만국평화회의 초청장을, 줬던, 1904년하고 있는 상황이, 정반대였던거에요. 1904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대한제국의 우호국이었는데, 을산, 그, 을산연 이후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러시아는 일본한테, 깨깽 하게 된거에요. 진짜 찍소리도 못하게 된거에요. 일본이 갑이 되어버린거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니콜라이 2세가, 아련을 했겠어요? 못하죠.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거에요. 그래서, 니콜라이 2세를, 못만났어요. 대신에, 고종의 친선은, 외무부에 접수는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대한제국 공사가 있으니까, 공사의 주제로, 러시아 호위병이 붙어졌어요. 호위병이 붙어서, 상트페테르보르크에서, 베를린을 거쳐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게되요. 자, 만국평화위는 원래, 1907년 6월 15일에 시작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 특사들이 이것저것 준비를 하느라, 도착이 한 열흘쯤 늦었던거에요. 이미 늦었어. 6월 24일에서 25일경에, 여기에 이제, 헤이그에 도착을 하게 된거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호텔에, 숙소를 정하게 돼요.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그, 숙소에, 굽기를, 태극기를 걸어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외교사회자다니까, 태극기를 걸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식활동을 하는데, 음, 일본이, 이제 헤이그에서, 이 3명의 특사들이, 뭐냐, 우리를 회의장에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모습을, 일본은 헤이그에 가서 본거에요. 일본 측 대표들은. 그래서, 거기 가서, 뭐야, 쟤네들 특사보냈네? 이렇게 된거에요. 자, 헐버트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헐버트가 일본에, 일본에 가있으면서, 어그로를 끈거야. 하지만, 대한제국 사절단은, 만국 평화회의장에 못들어가요. 그래서, 평화회의장인, 그, 의장인, 의장이었던, 러시아 출신의, 넬리도프 백작을 찾아가요. 그래서, 일본의 국권침탈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평화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가 초대를 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이 러시아 사람이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넬리도프 백작인, 그대들에게 부지당한 건 알겠다. 그대들의, 그대들의 나라의 상황은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미 본국에서는, 대한제국의 특사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밀명을 내렸다네. 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밀명이니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죠. 그래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리고, 일제가, 굳이 여기서 방해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의사늑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없었어요. 우리는 외교권을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열강의 대표단들도 만나나가지고, 이, 그, 이 위종이 외국어가 되잖아요.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할다가,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7월 5일에, 이제, 이상설이, 회의장에 나가서, 호소문을, 딱 꺼내들고, 호소문을 낭독해요. 우리들은 삶과 황제의 뜻을 받들고, 귀국의 총통과 대표들에게 눈물로써 고하나니, 우리, 한국, 대한제국이 얘기하죠. 한국이 1884년에, 자주 독립국이 된 것은 공인된 사실이고, 1884년, 이때, 그, 다른 여러 나라들하고, 통상을 시작하는 그 계기였죠. 이때, 자주 독립국이 된 것은 공인된 사실이고, 이로써, 각국과 수교를 계속해온 것이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이후,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여, 각국에 대한 국제 교섭의 권리를 강탈했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는 사례를, 두세 개 열거해보면, 하나, 모든 정부를, 우리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시행하는 것. 하나, 일본이 육해군의 세력을 믿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 하나, 일본이 한국의 모든 법률과 풍속을 파괴하는 것. 등이니, 총통께서는 정의에 근거하여 처단하라. 한국은 자주국인데, 어째서 일본이 한국의 국제 교섭에 관여하여, 우리나라 황제의 명을 받던 사재판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귀국의 총통 및 대표는, 위기에 빠진 약소국을 돕고, 조력을 베풀어, 우리 사잣단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시키고, 모든 호소를 허용하기를 감절히 바란다. 라고,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있냐면요. 박은식이 썼던 한국통사에 이 내용이 쓰여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국평화회의보를 발행하던, 영국 출신의 윌리엄 스테드라는 언론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휘종 10살에 인터뷰를 해요. 이휘종 10살 인터뷰한 이유는 간단해요. 외국어가 되니까. 외국어가 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한거야. 그래서, 이미 6월 30일에, 사설로, 헤이그 특사들의 입장을 편들어주는,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넣기도 했어요. 언론인들은 헤이그 특사들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휘종은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딱 직격탄으로, 국제정치의 감각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드가, 여기서 왜, 이 평화회의에 파문을 던지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 이곳에 온 목적은, 법과 정의를 찾기 위해서다. 그런데 각국대표단은 뭐하는 건가? 하니까, 그들은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조약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위, 1905년에, 의사늑약은 조약이 아니다. 우리 황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채겨된 하나의 협약일 뿐이다. 이 조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스테드 말, 일본의 힘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잊으셨군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1904년부터, 일본하고 영국은 동맹관비였어요. 자, 이 위종이, 그럼 당신들의 정의는 거칠에 불과할 뿐이며, 그, 크리스찬 신앙은 위선일 뿐이다. 개신교에요. 그, 신교 신앙은 위선일 뿐이다. 왜 한국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일본이 힘이 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곳에서 정의와 법과 권리에 대해 말을 받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왜 차를 그냥 솔직하게, 총과 칼이, 니들의 유일한 법자님과 강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된 거야. 왜 말을 못하냐고. 자, 그래서, 이, 이 사진하고 함께, 만국평화회의보에, 이 사실이 보도가 돼요. 자, 그러니까, 나름 이게 폭로가 되고 나서, 이제, 이 위종이, 약간, 그, 언론의 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특사들이, 어차피 우리는 회의장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 플레이를 하자. 가 된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7월 9일에, 각국신문기자단이, 국제협회에, 그, 이제, 국제신문, 각국신문기자단이, 국제협회를 만든 거야. 여기에, 귀빈으로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만국평화회의장 못 들어가지만. 계속 연설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회의장 주변에, 그, 언론인들 막, 진짜 많이 막 몰려있고, 시민운동가들도 오고, 다 몰려온 거야. 자, 이 위종은, 아빠가요. 미국 공사, 유럽, 미국 공사하고, 러시아 공사, 그리고 유럽 다른 나라까지, 공사를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종이, 그, 슈퍼 엘리트였던 거야. 그래서, 아빠를 따라서,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그리고, 초급 장교 훈련을, 프랑스에서 잠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까지, 구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양 3개국어가 가능한 인물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위종밖에 없었던 거야. 진짜 엘리트였던 거야. 그래서, 한국의 호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서, 의사, 능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침략을, 규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테드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만국평화회의보에 올라가고, 기자단에서는, 즉석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든 한국을 동정한다. 이걸 결의를 해요. 참고로, 이 위종은, 낙동염라로 유명한, 이 경하의 손자예요. 그,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후손이에요. 광평대군의 후손이고, 아마, 이준열사도, 전주의 이시로 알고 있어요. 이준열사는, 전주의 시대, 왜 왕족이냐면요. 조선 태조의 형인, 이원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환조의 후손이죠. 당시 조선은, 목조의 후손이면, 다 왕족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이리저리 이제, 폭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국 언론들이, 오, 저들이 뭔가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귀는 기울여 보는데, 문제는, 언론인들은 언론인일 뿐이에요. 각, 그, 각국의 외교관들은, 이, 이, 현재 상황을 바꾸질 못해요. 자, 국제연합, 유엔, 이런거, 그런거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파워의 논리였어요. 파워의 논리여가지고, 그, 좀, 아우, 그래, 불쌍해다. 아우, 불쌍해라. 일본은 어쩌다 그렇게 됐니. 하지만, 거기까지였던거에요.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우리, 신문의 뉴스거리로나 좀 하나 내자. 흔히,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 그래, 음, 우리가 당신들 이야기 들어줄게. 하고, 속으로는, 어, 그래, 우리 당신들 덕분에, 유튜브 각을 뽑을 수 있어. 이렇게 된거에요. 심지어, 한국에서부터, 일본을 거쳐서, 헤이그까지 올 정도로, 일본으로부터, 어그로를 끌었던, 윌리엄 스테드. 역시, 자기가, 이 특사들을 도와줄 수 있었지만, 그, 일본을 비난하는 행동을, 동참하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1904년에, 영일동맹이 체결했죠. 당시, 영일동맹에서, 영국과, 대형제국과 일본이, 합의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영국은, 인도제국을, 그, 통치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권리를 가져간다. 그거에요. 영국은 인도 먹고, 일본은 우리나라 먹고, 그거 합의 본게, 이 영일동맹이었던거에요. 그리고, 그, 이제, 특파원도 있었어요. 친조선파 언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일본 사람이었던거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은 언론인이었을 뿐, 사실, 일본 대사의 첩보유원이었던거에요. 이런 나쁜, 음, 그래서, 그, 특사들의 행동이요. 있는 그대로 전해진게 아니구요. 일본 언론인들에 의해서, 왜곡돼서 조선에 전달된거에요. 왜곡된거야. 그렇구요. 이 때문에, 이준열사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7월 14일 이준열사는, 헤이그에 머물던 호텔에서, 충국하게 되요. 그 호텔이 바로, 요 건물이에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구요. 현재, 여기는, 이준열사, 기념관으로 바뀌어서, 현재, 이제, 우리가, 구경을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갈 기회가 생기면, 제가 네덜란드에 갈 기회가 생기면, 가볼게요. 저희 여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랬구요. 이준이 순국한 요인에 대해서는요. 뭐, 그냥, 당시, 시대에, 뭐, 신문, 기사, 뭐, 문서, 이런거 다, 그냥, 찾아봐도요. 그냥, 누가 죽었다, 라는 사실밖에, 안 쓰여있는거에요. 화병으로, 그, 실패로 인해서 분노했고, 화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설이 있지만, 이게 정설은 아니구요. 현지의 어떤 언론은요. 이준열사가, 이 뺨에 종기가 생겼다 그래요. 그, 피지낭종 뭐, 이런거. 그래서 이 종기를 처치하던 도중에, 상태가 악화가 돼서, 이게 고름이 터져서 사망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당시 이 종기를 조사해보니까, 단독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이거를 알았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라고, 추측이 된다고 밝혀요. 참고로 이 단독이라는 병은요. 연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으로 인해서, 피부에 감염이 되는 질환이에요. 감염 되면 이틀정도 지났는데, 몸에서 열이 크게 나고, 당연히 고열이 생기면 오관을 느끼겠죠. 그리고 머리 아프고, 피로하고, 이거를 동반한 증세가 다 나타나요. 자, 그런데요. 당시 1907년이에요. 1907년은요. 영국에서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한 수십년도 전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몇 년이 지나서야, 페니실린이 개발되요.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 의해서. 이 단독의 증세를 말한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썰은 감기로 인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사들이 입장을 요구할 때, 헤이그에 하필 비가 왔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준열사가, 곧불이 걸려서 건강이 악화돼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몸을 돌보지 않고 애교전을 펼쳤고, 면역력이 약해졌는데, 이 면역력이 약해졌는데, 세균에 감염돼서 단독에 걸렸고, 이걸로 인해 삽격적으로 죽었다. 이런 추정이 될 수는 있어요. 감염됐었으면 폐혈증 증세가 와서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준열사를 좀 맘에 안 들게 봤던 일본 측에서 독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본다면 독살설은 그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이제 헐버트가 7월 10일에 헤이그에 따라왔어요. 그런데 헤이그에서 하룻밤만 머물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넘어간 거야.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헤이그를 떠난 거예요. 그 당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5년에 노벨평화상을 받고, 포츠머스 조약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고, 현재 미국 대통령을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위종열사 같은 경우도 원래 러시아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 끝까지 왔다가 아내가 위독하다 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갔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언론플레이는 여기서 중단이 되죠. 그래서 이준열사 행적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가 행적이 좀 묘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만국평화회의는 한 번 열면 몇 달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열사는 여기서 대기하면서, 이제 헐버트가 미국 갔다 오면서 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위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준열사가 죽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준열사는 헤이그의 호텔에서 순국했다. 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정확한 사인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준열사는 헤이그 교회에 있던 뉴 알큰다우라는 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감매장이 됐다가 그 이제 이상설하고 이휘종이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준열사를 이제 수습해가지고 뉴 그다이컨 묘지로 이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복 후 1963년이 되어서야 이준열사는 서울 그 수유 공동묘지 그 수위리 묘지 거기에 일단은 모셔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그 특사들이 머물렀던 그 방이거든요. 이준열사 기념관.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헤이그 특사들의 행보 이준열사는 네덜란드에서 순국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도 국제적의 외교 행사를 이어가게 돼요. 그 이상설하고 이휘종의 기록을 그 어떻게 찾았냐면요. 3.1운동 이후에 그 아니다. 3.1운동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직된 단체가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흥사단이 그 뭐냐 흥사단이 그 이제 도산이 잠깐 미국에 있을 때 설립된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흥사단 쪽에서 이 알리스 아일랜드 출입국 기록을 발굴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설하고 이휘종의 기록을 여기서 찾아낸 거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상설열사하고 이휘종열사는요. 영국의 사우스 햄튼에서 마제스틱코를 타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가 입국 심사를 할 때 우리는 그 황제의 특사다. 대한제국 한국 황제의 특사다. 하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하고 싶다. 하고 이제 말한 거죠. 근데 루즈벨트를 직접 만나서 친서 전달하는 건 못했고요. 이후에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그 그러니까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백악관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종이 미국의 헐버트를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헐버트는 영국 사람이에요. 1904년에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져요. 일본과 미국의 동맹 그래서 이때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던 테프트는요. 아마 윌리엄 테프트일 거예요. 윌리엄 테프트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다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의사 내각이 체결됐고 그래서 그 고종이 만국 평화에 의해 다시 한번 외교적 수단을 동원을 해요. 나름 공개적인 그 회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일본이 이 당시에 1904년부터 영해동맹을 맺었고 미국하고는 그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청나라는 뭐냐 청해전쟁이 러시아전쟁에서 진 거야.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제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원래 그 한국에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방해를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던 거는요. 고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이 이등방문한테 이등방문의 귀에 들어가고 나서 이등방문은 당연히 빡쳐가지고 고종을 찾아가서 따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황제자리에서 내려오시오. 태자한테 황제자리를 물려주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을사우적 친일파했던 이완영하고 송병준 등하고 작당을 주작을 해가지고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는 거죠. 고종은 이제 그 이후로 유피 되죠. 그렇다고. 자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당시에 당시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 유럽의 열강들이 사과가 어땠냐면요. 먼저 청나라 청나라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패하면서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돼요. 중국은. 그리고 청나라는 1907년이면 거의 멸망 직전이죠. 신의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청나라의 서태후의 발악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서태후. 자 그 다음에 러시아 1905년 러일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의 이권에서 손을 뗐어요. 자 그 다음에 영국 1904년부터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인도는 영국이 한반도는 일본이 지배하기로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합의를 본 거야.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프랑스는요. 이제 19세기 후반에요. 그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프랑스와 협약을 맺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이 1800년대 후반에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독일 제2제국을 성립을 하죠. 비랄렘 1세를 황제로 추대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프랑스하고 영국은 러일전쟁 이후 외교관계에서는 일본의 우방국을 유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도와 대한제국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미국은요. 그 러일전쟁 때 영국하고 같이 일본의 금융적인 지원을 했고요. 일본의 그 가츠라 하고 미국의 그 당시 육군장관이었던 윌리엄 테프트 전 대통령이 여기서 밀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했고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가고 한반도는 일본이 가져가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그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됐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시 미국이 식민지가 된 거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독일은요. 영국과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삼국동맹을 맺어요. 제1차 세계대전쟁 때 삼국동맹. 자 그래서 이제 뭐냐 나름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관계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 제2제국 황제였던 빌엘림 이세가 고종의 침서를 받아서 답장을 써주겠나 했어요. 그래 님들이 열심히 싸워. 우리 나중에 도와줄게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컴퓨터가 꽂은 게 와가지고 더 물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체가 되죠. 그래서 삼국동맹 당사자국은 독일 제2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탈리아였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러시아하고 발칸반도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적을 치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편들어줄 여유 없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삼국동맹의 당사자 당사국 인데요. 문제는 이 발칸반도의 식민지 문제 때문에 러시아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 뭐냐 편을 가르면서까지 아시아에서 뭔가 대한제국을 편들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원래 처음에는 삼국동맹 당사자국으로 지리적으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한 편을 들었었어요. 자 그런데 20세기 초가 되면서 이탈리아는 노선을 갈아타게 돼요. 이탈리아는 이때 20세기 때는 노선을 갈아타가지고 제1차세계대전 때는 승전국이 돼요. 그래서 20세기 때부터 영국, 프랑스하고 관계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아시아에 그렇게 딱히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자 청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열강들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 이런 상황인데 뭐 굳이 뭐냐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건드려가지고 유럽이 전쟁위기에 빠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슬픈 이유로 헤이그 특사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제대로 될 활약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등방문이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전해듣고 초대통감으로써 고종을 찾아가서 황제자리를 내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네덜란드 갈 기회가 생기면 네덜란드 가보고 싶고요. 네덜란드 가보고 싶어요. 저도 나중에. 젊은 fuckin' 12 12 13 14 14 15 15 22